아클레가 아클레가 그저 내가 말한다고 놀랐을까 아클레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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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 주인의 거를 볼 수 있는 게 나를 찾아 전사를 찾아 전사를 찾아 매니저 잃어버린 내 모습을 찾아 오히려 케네는 자가 씨디 내게 지내지려 할 때 내가 지고 썩기도 잘 보니 다 똑같이 이런 별 엄청 점점 점점 따지다 보니까 시실한 사랑의 의미 의미 흔히 지내지려 할 때 흔히 지내지려 할 때 다 흔들린 맘속에 있는데 실무원의 속도 날 감고 생각하면 할 수 있어 전사를 찾아 방황하는 나의 예전의 그 모습 찾아 나 이제 알아 혼자된 기분은 그 감축감이었어 한글자막 by 한효정